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비록 몸은 좀 많이 아프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이복이 되어서 인생을 구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남친의 숨겨진 그 거지같은 본성을 보게 됐어요. 그래 비록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인생 터지기 직전에 알게 된 건 정말 신의 축복이다. 원제, 작은 수술을 받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연은 코로나 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병원 문병 이런 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요. 제목에도 썼지만 제가 저번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허리 디스크 아마 터진 것 같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저는 전날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4년 넘게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냥 때려치웠습니다. 전공 계열에다가 이 바닥이 워낙에 좁아가지고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옆집 앞집 뒷집까지 다 알아요. 하하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고요. 119를 불러서 실려갖고 바로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았어요. 직장에서는 2주 정도 쉬게 해줄 테니까 대충 몸 추스르면 바로 출근해라 이랬는데 안 돼. 왜냐하면 제 상태가 그랬어요. 엄청 심했거든요. 심각했죠. 일단 다리마비는 물론이고 소변장애까지 왔을 정도고 의사 말이 이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6개월 요양이 재활기간만 1년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됐다 이러고 회사 때려치웠죠 뭐. 예? 왜 이렇게 용감하냐고요? 사실은 제가 일을 아예 안해도 평생 월 200 정도의 고정수입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 믿고 그냥 때려치운 거죠. 물론 이래도 훗날 제 취업으로 고생할 예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장 돈 들어오는 건 있으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소변장애는 완전히 다 없어졌고요. 발가락마비는 대략 절반 정도 돌아왔는데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조금씩 젊어서 걸어요. 뭐 신경이 더 회복되면 더 좋아질 거라며 푹 쉬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뭐 상황 설명은 대충 이렇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친한테 나 직장 그만뒀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인간 대툼한다는 소리가. 아니.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대책이 없냐. 생각을 좀 하고 살아. 뭐 허리디스크가 목숨이 위급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럼 천천히 복직하면 되는 걸 왜 때려치워. 딱 이러는 거예요. 순간 뭐야 이 새끼 사이코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색을 했어요. 야. 너 지금 장난하냐. 나 하루 중에 23시간 동안 누워있는 거 몰라. 그나마 한 시간 움직이는 것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다리 자는 거 안 봤어.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 맞다. 그렇지. 이러면서 살짝 공감을 해주는 척하더니 뒤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근데 너 임신도 안 했는데 벌써 백조가 돼버렸네. 막 이러면서 사람을 놀리듯 실실 쳐 쪼개요. 와.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거기다 그 뒷말이 더 가관인 게 야. 너랑 결혼하려면 장난 아니겠는데 아니 도대체 몇 년을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너 그거 알지. 진짜 나 아니면 누가 너 기다려주겠냐. 아이고. 아니 근데 도대체 회복은 언제 되는 거야. 이러면서 독초까지 했어요. 아니 얘가요. 원래 이런 애가 절대 아니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막 혼란스럽더라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때 문득 드는 생각이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찐본성이 나온다는 말이 있더군요. 옛날에 들은 말인데 이게 맞구나 싶고 이게 맞구나 싶고 그리고 이런 느낌을 받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니까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문병 왔을 때도 그냥 어? 많이 아파? 이러면서 사람 무한하게 멀뚱히 내려다보고만 있고 그리고는 제 옆자리에 있는 아줌마 할머니들이랑 수다 떨다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벌러덩 누워가지고 낮잠 한숨 푹 때리고 가더군요. 이때 옆자리 아줌마들이 아이고 청가 헌칠하네 잘생겼네 여자친구 문병도 오고 착하네 등등등 여러가지로 칭찬을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해볼죽 와 진짜 이 그지같은 놈 솔직히 기분 나빴죠 나빴는데 아우 그래도 와준게 어디야 이러면서 좋게 넘어갔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너 도대체 뭐하러 온거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뭐 아직 결혼을 약속한건 아니지만 제법 오랫동안 만났고 또 내년이면 저희 둘 다 나이가 서른이거든요 적은 연치가 아니죠.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종종 했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이 그지같은 찐 속마음을 알게 해줘서 이거를 뭐 고맙다고 해야될지 어이가 없다고 해야될지 참 인생사가 뭔지 너무 허무해요. 정말입니다. 제가요 단 1미리도 스스로 못 움직일 때 말 그대로 인간 군병이처럼 꾸물거리기만 했을 때 그런 제 옆을 지켜준건 저희 엄마밖에 없더라구요. 게다가 다 큰딸 배병까지 아무렇지 않게 다 받아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워낙에 갑자기 쓰러진거라 처음엔 간병인 고용도 못하고 제 수발 100%를 오로지 저희 엄마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남자친구를 아니 이 그지같은 놈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 두 사람 사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정들이 한꺼번에 다 뚝 떨어졌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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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작은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허무하고 모든게 다 부질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게 정말 신기하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제는 이 얼굴을 봐도 아무 감정 생각이 안들구요. 연락받는것도 귀찮아서 폰도 그냥 꺼뒀어요. 앞으로 대략 한달정도는 더 침대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헤어짐 통보를 얼굴 보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글 다 쓰고 나면 전화로 말을 해야겠죠 뭐. 넌 끝이야 이새끼야. 결혼이고 남자고 사랑이고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간사 자체에 엄청난 회의감이 느껴지구요. 평생 이렇게 저희 엄마랑 지지고 벗고 살아야겠어요. 저보다 저희 엄마가 훨씬 더 몸고생 마음고생 심했는데 한달 뒤에 병원 나가는 날 아니 병원에 가는 날 근처 백화점에 잠시 들러가지고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쥐 가방 하나 질러야겠어요. 흠 남자가 뭔 소용이야. 그냥 우리 엄마랑 살래요. 뭐 푸념글이었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늘 행복하세요. 안녕. 댓글 1번 저희 아빠가 허리 디스크로 평생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쓴이의 그 고통 조금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친놈과 헤어지기로 한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보니까 뭐 공감능력 하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는 게 그냥 사이코야. 빨리 캐쳐하세요. 재활치료도 파이팅입니다. 2번 헐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진거죠. 와 진짜 아프겠다. 아니 대체 어쩌다 그런거야. 뭐 많이 힘들겠지만 진짜 죽어라 재활 받아야 됩니다. 3번 몸이 아픈 환자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경우는 허리 고장난 게 신의 한수로 보여집니다. 저놈 숨겨진 본성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인생 망하는 거야. 물론 지금은 마음도 힘들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러겠지만 전화위복이라 믿고 재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4번 진짜 웃기는 게 저런 놈들 지 감기라도 걸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엄살 오지게 부려. 나 아픈 건 모르고 5번 저도 예전에 디스크 때문에 거의 두 달 정도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연락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치기 직전에 헤어진 남친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 저도 모르게 막 서러워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아픈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간호도 해주고 진짜 엄청 잘해주는 거야.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우린 헤어졌는데 뭐 지금은 나았고요. 뭐 다시 만나다가 지금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헤어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아니지 남은 평생 앞으로 만날 모든 남자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장담해요. 쓴이도 얼른 회복하고 그 쓰레기는 당장 버리세요. 6번 쓴이 남친 진짜 인간도 아니야. 예전에 제가요 갑상선암으로 수술받았고 또 워낙에 저질 체력이라 회복이 오지게 느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를 쉬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 원조도 도움이 됐지만 현 남친이 계속 어? 아직 움직이면 안 돼. 나 무조건 쉬어. 이러면서 생활비를 주는데 이걸 돈으로 주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6개월 동안 생필품 같은 걸 막 사주는 거야. 건강식품도 사주고 또 가끔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옷도 사주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에휴 나중에 갚으면 돼. 절대 부담 갖지마. 이러면서 막 토닥이고 웃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재취업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경제적인 걱정을 할까봐 또 혹시나 이러다가 더 큰 목돈이 필요할까봐 저 몰래 투잡을 띄었다는 거야. 이 말 듣고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죽어도 내 남자. 이런 확신과 함께. 아니 근데 사람이 아픈데 뭔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하게 돼 있거든요. 연인인 걸 떠나서. 쓴이 남친 소시오패스야. 빨리 털어내고 얼른 나오세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하늘이 기회를 준 거야. 7번 임신도 안 했는데 벌써 백조야. 깔깔깔깔. 이야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정확히 다 보여주네. 완전 소름끼치는 놈이야. 그래요. 지금 당장 버리세요. 8번 내가 말이죠. 가진 거라건 쥐뿔. 아무것도 없는 슈퍼 개털인 우리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 남자랑 연애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결혼 직전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소변까지 참으며 일을 하다가 요도염이 걸렸고 이게 또 방광염까지 올라갔는데 상태가 좀 심각했어요. 특히 병원에서는 돈 욕심 때문에 근정 문제로 몰아갔고 항생제도 안 줘가지고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서 나중에는 암 환자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만 장기에 염증이 옮아버렸고 결국엔 입에서 피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때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자궁 적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대놓고 협박질을 해댔는데 우리 부모님 남편한테 막 울면서 결혼 못 시킨다. 미안하다. 애 못 낳는다고. 이런 거야. 그러자 저희 남편이 아닙니다. 무조건 결혼해야죠.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을 겁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나도 같이 개털돼야지. 이러면서 아니 울면서 의리를 지킨 거죠. 아 물론 지금이야. 개털 많아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9번 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척 연기를 했다는 게 더 소름이다. 완전 악마네 악마. 근대님 아무리 그래도 이혼 도장 아닌 게 어디예요. 이거 진짜 행운인 거야. 그렇죠? 알고 있죠? 10번 지럴 완전 베베 척 꼬였네. 딱 봐도 농담이구만. 자격지심 쩔어가지고 그걸 또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네. 되겠군. 아 그래. 전 남친 어서 오고.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힘들 때 곁에 있어주면 물론 사이코를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게 평생 갑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 평생 가야 되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으아어. 감사합니다.